방탄소년단 뷔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을 넘어 패션의 완성은 뷔임을 보여주며 광고계 블루칩의 위용을 자랑했다. 지난 4일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동중인 휠라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멤버 뷔의 2021 서머 컬렉션 화보가 게재됐다. 뷔는 심플한 스타일의 패션을 완벽한 피지컬로 멋스럽게 소화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의 화려한 잘생김이 여심을 저격했음은 물론이다. 한편 뷔가 속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버터 뮤직비디오는 가뿐하게 3억 뷰 고지에 올라섰다. 버터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4일 오후 12시 41분경 3억 건을 넘어섰다. 뮤직비디오 공개 21시간 만에 1억 뷰 49시간 만에 2억 뷰를 기록한데 이어 14일 10시간여 만에 3억 뷰를 달성한 것이다. 다운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